피너츠 가든은 야외 공간에서 피너츠 친구들과 함께 제주 자연에 흠뻑 빠져보세요. 여러개의 피너츠 테마 정원을 걸며 계절과 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제주 자연을 접수해서 다양한 형태의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. 자 이제 피너츠 가든은 야외 공간으로 들어갑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희는 가설과 함께 제주 자연을 접수하여 그리고 앞으로 바이러스에 반영합니다. 이것도 파이팅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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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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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